итог 다음이야 답큣iem identity ślącom hi hiki keep my kriege 귀 пер Tour 계 eye DATIME 필요 없어 돈 돈 돈 워리 곳곳곳만 날 꺼야 우리 24 시 열린 이곳에서 둘이 즐겨조고 빼앗을 Falca 씹 Там получилось 서iable 아 그래 거 OUR 건 그때 range 자기죽이래 동네진은 나도 알려주고 자기죽 본 precauição 오빠 날아달래 그래서 어떻게 불러 넌 잘하지 그래서 죽이면 돼요? 경찰도 넌 원래 우리 팀이었잖아 경찰은 시민 편이야 아뇨 일단 쿱스랑 민규가 궁금해서 왜 자꾸 둘이 붙어 먹더라고요 형도 근데 쿱스랑 붙어 먹었잖아 난 붙어 먹은 게 아니라 직업이 같은 거 그래서 막 형은 누구 누구야? 막아 끄어 줘!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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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따로 좀 얘기를 하자, 나도 쿱스랑 나 부를 거라 했던 거야 못 얘기하냐? 아 잠깐만 진짜로 따라와야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왜 자꾸 정환이 형이랑 쿱스 형이랑 붙어있어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브로커끼리 얘기 좀 할게요 마피아가 이기면 좋은 거야 마피아랑 돈을 나눠서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너는 내 팀이야 그러니까 브로커가 마피아 팀이야 경찰도 마피아 팀 그랬어? 그래가 너가 자꾸 수절때문에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야지 둘이 재밌어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예스